안녕하세요. B-86 김동원입니다. 부를 노래는 강진님의 문풍기우는 밤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래의 목에 숨이 불하나 온몸을 녹였던 그때 그 시절 형아가 당기면 발목이 나오고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렸지 죽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난 문풍기우는 소리는 어머님의 자장가 소리였는데 아 그립구나 문풍기우는 밤이 구들장에 숨이 불한 채 새끼들 파고들며 아랫목 내주시고 구분 등 내주었던 우리 어머니 웅크리며 잠이 든 그 모습 아롱짓네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난 문풍기우는 소리는 어머님의 자장가 소리였는데 아 그립구나 문풍기우는 밤이 아 그립구나 문풍기우는 밤이 문풍기우는 밤이 진an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